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도 주말이라 소식이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이버펑크 패치 후 상태모음 그리고 올여름 출시될 삼성의 갤럭시 폴드3, 플립3에 대한 스페이에 관한 정보와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게임테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제크제크제크게임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된 사이버펑크의 패치 1.23의 상태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사이버펑크 패치 1.23 잘 돌아간다. 뭐야 이거. 쟤는 여기 왜 타고. 뭐지? 뭐야. 이 안개는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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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개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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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7년을 기다려왔는데 예쁜 예쁜 게임을 원했는데 오이씨.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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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NPC들. 제가 여기 전화하고 있는 걸어오는 애. 오이씨. 뭐야 이 안전성 퍼포먼스 이슈? 똑같은 애들. 기차 타기입니다. 어? 기차 없어졌어. NCPD 관한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뭐야. 기차 어디 간 거야. 어? 뭐야. 어? 기차에 안... 어? 됐다. 뭐야 이거. 사이버펑크 패치하는 방법. 탄창 대신 총 갈기. 알고 있으면 탄창을 안 갈고 총을 갑니다. 알맹는 안 갈고 껍데기만 바꾼다는 아주 심오한 내용의 미미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후슉 날아갑니다. 어? 이게 뭐야? 우리 어디 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오케이.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삼성에서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를 올여름 출시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가운데 그 중 더 크고 더 비싼 갤럭시 Z 폴드3에 새롭게 들어갈 업그레이드된 기능의 정보가 유출된 듯 보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3에는 2세대 울트라틴 글라스 스크린 패널이 들어가 삼성의 S펜 스타일러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폴드3는 언더패널 카메라를 장착한 삼성의 첫 번째 스마트폰이 될 것입니다. 이 언더패널 카메라는 삼성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는 기술로 OLED 화면이 있는 노트북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스크린 상단 중앙에 있어야 할 카메라가 스크린 뒤에 들어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휴대용 통신장치 포터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인클로딩 디스플레이라는 특허를 출연했습니다. 특허의 그림은 폴드2와 같은 접식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장치를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 아래에 다양한 센서를 넣었습니다. 카메라를 비롯해 지문 센서 그리고 라이트까지 모두 스크린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는 다른 삼성 기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아직까지 폴더블 폰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첩 때문에 기기의 중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언제나 그렇듯 특허를 출연한다고 기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떠돌고 있는 새로운 폴드3가 언더패널 카메라를 장착한 최초의 삼성 기기가 될 수 있다 라는 루머와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달 초부터 삼성에서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가 다가오는 8월 3일에 공개되고 8월 27일에 런칭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싸! 그리고 이와 걸맞게 이번 주 초에 삼성에서 8월 3일 공개 행사에 맞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루머가 들립니다. 하루에 무려 5만에서 7만 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출시 시기에 맞춰 두 모델을 합쳐 70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버전 두 모델을 모두 합쳐 100에서 200만 대 정도를 생산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도 이는 갤럭시 Z 폴드2가 예상보다 잘 팔린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이네요.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얘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 바이